거시기 니 여성 많아? 빨라가 죽다 사려갔더만 좀 도와줘 좀 도와줘 끌어내세요 성격죠 내가 가진 쌀 그 장한테 최대 팔면 되겄는가? 밀란이 터졌는데 읍내 싸전이 나만한테 쉽습니까? 그 놈은 그냥 쩐빵이라 했잖아 그 놈은 쩌그 백사나 이 땅게 값은 시세의 절반 성격죠 또 때려 하시아 안 됩니다 지금 감사도 다 듣기면 아주 큰일납니다 허가를 내어주세요 우선은 각서부터 받으시고 저기 관찰사 내가 만나는 김에 외부야구도 조카해줬으면 쓰겄는디 아니 내일모레 나이가 사십인디 아직도 말도 안 궁교자녀 네 참말이제? 난 죽인 까먹은 이웃자니 그러면 안돼요잉? 참아! 참아! 무슨 일입니까? 고부에서 아하! 참 기색하면 안된다니까 이현아 안돼요! 너가 가가서 무신코를 당하려고 이리여 외부 누리님 좀 잘 부탁합니다 아하! 아하! 감영서 군사도를 보낸다니께 조금만 참더라고 고부 가서 무신코를 당하려고 이리여 밀란이 터졌어요 가족들 생산을 확인해야죠 그럼 과거 너는 내일모레가 조신디 안 칠겨? 이현이는 장원급제 시키겠다고 아버지가 쏟아부은 돈이 얼른지나 알아 나아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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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